1페이지에 본문 고로호 여기서 본분차례죠 고로호 위정자 내인이 열지면 위정자가 매양인이 열지면 사람마다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면 이력 부족이라 날 또한 날마다 해도 또한 부족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언 매인을 개욕치 사은하야 이 열기의 즉 인다일서라 매양 사람을 모두 사사로운 은혜로서 사사로운 은혜를 이루고자 해서 이 열기의 즉 그 뜻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인다일서라 사람은 많고 날은 적다는 말은 적은 것이다 역 부족어용이라 또한 쓰기에 부족함 쓰기에 부족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언이 걸린 거야 또한 쓰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제갈무호 상원 치세이 대덕이오 우리 소해라 하니 제갈무호가 제갈무호가 제갈량이죠 제갈무호가 일찍이 말하기를 치세이 대덕이오 치세는 대덕으로서 하는 것이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큰 덕으로 하는 것이지 불이 고해라 하니 작은 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라고 하였으니 즉 맹자지의 의보다 맹자의 뜻을 얻었다 맹자의 뜻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세지 보죠 촉지에 촉지에 제갈량지상촉야에 제갈량이 항나라에서 제상에 있을 때 유언 말하기를 공석 찾아 공께서 공은 제갈량을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에요 유언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에요 공이 공이 아낄 석자 인색할 석자 인색할 석자 그 사면에 인색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에요 제갈량이 제지운 사람을 사면에 주는데 인색하다는 말이 있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발 제갈량이 답해서 말하기를 치세의 대덕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큰 덕으로서 하는 것이지 불이 소독이라 작은 은혜 불이 소해라 작은 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옆에 또 문 공자의 자산지혜로 위 군자지 도 공자께서 자산의 은혜를 위 군자지도 군자의 도 라고 여기셨으나 이 자 이 사은 소리로 언지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맹자를 얘기한거에요 사사로운 은혜 또 작은 이익으로 사은 소리로 언지하십니 그 자산에 대해서 말하십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 하여오 어째서인가 앞서 우리 공자 논어에 봤죠 논어에서 자산 자산에 그 여러가지 군자로서의 덕을 이야기한 명이 있는데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선생께서는 사사로운의 작은 이익으로 말하냐 이 주자 주자 왈 주자 말씀하시기를 공자지어는 통호거세라 공자의 말씀은 통호거세 크고 아주 세밀한 것에 대해서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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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했다는거에요 그거로 그래서 불의 기위 군자지의 도 그 군자의 도를 군자의 도를 해침이 되지 않았다는거에요 군자의 도가 되는데 그 해침이 되지 해가 되지 않는다 아는 것이요 찬은 이것은 성상문 윗글을 이어서 윗글에 뭘이었냐 하면 흥여제인 그 자기 세례를 태워서 사람들을 건네준거 그것을 그것 일사연이 그것 그 한가지 일로서 말한 것이 이 이것 즉 사은 소리 이라 그건 사사로운 은의 작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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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인 것이다 자산 자산지사는 자산의 일은 가위유 불인인지 심이다 자산의 일은 이럴만 하다는거에요 불인인지심 참아할 수 없는 참아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사람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고 이럴만 하다는거에요 조치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이럴만 하다 연이나 그러나 선왕즉 이 불인 인지 심으로 행 인 인 지 정이다 그 선왕의 경우는 그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서 그 참아 어찌하지 못하는 정사를 행한 것이다는거에요 선왕들은 시위로 그래서 시위로 그래서 기체정대의 균평하고 그 체가 그 체통이 다르고 크면서도 아주 고르고 공평했다는거죠 중평하고 또 기법이 정밀히 상진하여 그 법이 아주 정밀하고 상세함을 가해서 그래서 이 이택지 두빈이 그 이에 이로운 혜택이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이택지 두빈 그 사람에게 미치는 그 이로운 혜택이 여천지지여 만물하여 마치 한 천지가 만물에 대한 것과 가 같아서 여천지지여 만물하여 막 볼 각 쪽 기분이라 각기 그 분수를 각기 그 분수에 충족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없으나 그런데 이 막지 기공지 소자 알 수 없었다는거에요 기공지 소자 그 공이 어디로 붙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구유시심이 무시정입니다 만일 유시심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무시정이면 이러한 종사가 없었다면 없었다면 그 사망할 수 없는 마음이 마음을 가지고 그 불인인지 정을 선왕전을 했는데 그러한 마음만 있고 그러한 정사를 행해지 않았다면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즉 불가 무엇에 불과하다는거에요 능이 호유 고식이라 고식이라 풋자는 따뜻하게 할 풋자에요 따뜻하게 온종으로 이렇게 적셔 주는거죠 이것을 정사로 그러한 마음만 있고 정사로 행할 행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따뜻한 우선 따뜻한 온종의 혜택을 베푸는거 그것에 불가한 것이다 구치여러 복전하는 만일 그 눈앞에 눈앞에 기쁜 것 만 취한다면 눈앞에 즐거운 것만 취한다면 귀 이목 지소 불급 에 불면 유소 요인 귀 이목 지소 불급 그 귀와 눈이 미치지 못하는 바에 귀 이목 지소 불급 그 눈과 귀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불면 유소 유소 유인 빠트린 바가 있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는 그 즐거움만 취한다면 그 이목 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뭔가 누락시키는 바가 없을 수 없다는 거에요 그 빠트린 바가 있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황 천하국가지 대언을 하물며 천하국가가 그 크건을 우안 득 이니니 제지리오 또한 어떻게 사람마다 한사람 한사람을 다 건네줄 수 있겠느냐 서계 옛날에 제갈 무후가 상언 일찍이 말하기를 희세이 대덕이오 우리 소외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큰 덕으로써 하는 것이오 작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기치총야의 그 폭나라를 가뜨리네 관부차사 관부차사와 교량 도로를 막불섭니다 그 관청의 그 관청의 파사는 그 관청의 하옥관리들이 묵는 숙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관청의 관리들이 묵는 숙소와 그 교량과 다리와 도로를 막불선이나 수리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다 갖춰 있었다는 거죠 그 충명을 다스릴 때 그렇지만 민불고로하니 백성들이 수고로움을 구하지 않았으니 시역 서기호 선왕지정이다 이 또한 거의 가깝다는 거예요 어디에 선왕의 정치에 선왕의 정사에 거의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교량 도로 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잘 수리해서 잘 이용이 되게 했는데도 백성들이 그걸 수고 없다고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나치게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소망의 정사를 했다고 할 수 있을만 하다 그 말이죠 제갈량에 대해서 근데 말하기를 자산상정에 자산이 법나라에서 정성을 할 때 능사 도비 자 능이 하여금 그 도시와 그 지방 지방에 유장 구별이 있었고 뭐 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시법과 지방법에 구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유복하며 그 위아래 정해진 복식이 있었으면 그 직위에 따라서 복식이 달랐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전유 복력하고 그 밭에는 두둑과 떡 도랑이 있었고 또 여정 유호한이 그 집과 우물에 그 유호 다섯 다섯 집을 저는 이렇게 한조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정사 집과 우물을 사용하게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 유호 이런 정치를 다산이 시행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인즉 역비 부지 위정자라 또한 정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사를 알았다는 거죠 다산이 다산이 교량지수는 그 교량을 놓는 것 다리를 보수하는 것 그것은 우비난사원을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거늘 우비난사원을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거늘 내 도규 벌어 하야라 하니 이에 오직 여기에서 빠뜨린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앞에 여러가지 정치한 내용을 왜 얘기 안하고 교량 보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만 얘기했냐 그런 것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왈 답하기를 문지사와의 내가 스승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들었냐면 자산지제 지학이 거 선앙지정에 흐륭 또 미지니나 그 자산의 재능과 그 학식이 선앙의 정사에 선앙의 정사에 예를 볼 때 수유소 미진 그 미진한 바가 있었지만 비록 미진한 바가 있었지만 연이나 기어 교량지수는 그러나 그 교량을 보수함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교량을 잘 닦아서 겨울 이전에 백성들이 물을 다리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개유 여력하고 대개 여력이 있고 또 이 기해지 급인도 그 혜택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도 여교되어 승여지 제자리라 또한 승여지제 자기 술에 식어서 건너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이다 그 은혜가 그 이 한사람 한사람 꽤 실어서 보내는 것보다 그 다리를 잘 설치돼서 그 것이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은혜가 더 큰 것이라는 거죠 의자차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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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유고이 미치하고 우 불인호 동섭지 가나야 이 미 시라 이 이때를 생각해보면 노이자차시 생각하는데 이때에 우유 우유고 우연히 연고가 있어서 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그 다리 놓는 것 그것을 이 취하지 못하다가 우 불인호 동섭지 가나야 그 겨울에 사람들이 건너가는 그 어려운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이라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였을 뿐이다 면이나 그러나 폭이 소외하야 이 여러 인하고 폭 사나울 폭 또는 쬐 폭 그죠 햇빛을 쬐다 이런 뜻이에요 폭이 소외 그 작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작은 은혜를 그런 뜻이에요 그 작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여러 인하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인협 열이 칭찬하니 사람들 또한 기뻐 해서 그를 칭찬하니 근혁 열이 칭찬하니 냉 자 여 구 호지 위 정자가 냉 자께서 생각하기를 뒤에 덩치하는 자들이 호지 위 정자가 꼭 운 구 열이 도지면 혹 이것을 기쁘게 본받는다 하고 그러면 즉 기류필 장 유폐 봉도 하고 그 유폐가 흘러가는 폐당이 반드시 장차 공평한 도를 패하게 하고 공도를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도를 패하고 이시 사은하야 사사로운 은혜를 팔아서 위 정 리 이 간 허예자 정 리 바른 헛된 명예를 구하는 자 가 될까봐 그것을 맹자가 염려했다는 거예요 맹자력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맹자가 염려했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경우를 후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 받는다면 돈 받아서 또 그것을 그러면 그 패단이 반드시 공도를 패하게 되고 사사로운 은혜만을 자꾸 베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이치를 어기고 헛된 명예만 구하는 자들이 많아질까봐 그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의 심기지하야 아주 극단적으로 그걸 말을 해서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깊이 기지하시니 기지하야 그것을 극단적으로 깊이 깊이 비난해서 이 경 김이 하니 그 음미함을 그 작은 것을 경계하신 것 이 이 경 김이 역 발번 세권지 의하라 또한 발번 세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발번 세권 아주 분번을 제거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맹자에게 있어서 이 자산에 이러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남원장씨 말하기를 남원장씨와의 선왕지 치는 위지 정전하고 위지 봉건하고 여천하 봉봉하야 사부득 기평하니 선랑의 정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전법을 만들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봉건 그 밧두둑 이러한 것들을 잘 경계를 잘 세우고 또 천하와 더불어서 그 공공의 도를 펴서 사부득 기평하니 하여금 모두 다 그 공평함을 얻게 하였으니 하지여 서환과 폐질로 아래로는 환과 폐질에 이르기까지 아래로는 호라비와 가보 또 아주 그 폐질에 걸린 사람들 이런 병역자들 질환자들의 이르기까지 개요소양하고 목적 기르는 바가 있었고 그들을 잘 살펴 살게 해줬다는 가요 개요소양하고 이 미지어 차사 교량 추말 지사에 작게는 그 관사 숙소나 사사 또 다리 또는 건초 말린 것 이런 것들 꼴 이러한 일에 이르기까지 역 개요소개요 병제함이 또한 모두 다스려 통제함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법도에 맞게 다 처리되도록 제도화했다는 거죠 그러기 차기 선왕 강위지제비요 이것이 어찌 선왕이 억지로 하신 것이 되는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사의 제법하여 그 일로 인해서 법을 제정해서 기법이 개수로 천리하여 그 법이 모두 천리에 보내서 모두 천리에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진이 무블 피기택이라 천하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잃지 않은 자가 없었다 무블 피기택 그런데 후세 욕 이 열이나 이 일 역 부족하고 후세는 사람들마다 다 다 기쁘게 하고자 해도 기쁘게 백성들을 다 이 사람 모두 기쁘게 하고자 해도 이력 부족하고 날마다 해도 그것이 또한 부족하고 공의와 사원지 산거가 그 공적인 그 정의와 그 사사로운 은혜가 서로 그 거리가 서로의 거리가 서로의 거리가 공의와 사원의 서로의 거리가 개 여차라 이와 같은 것이다 그 그 앞에 선왕에 치는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법제화 돼서 천리에 다 순하게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공의이고 그 다음에 후세가 사는 사람마다 기쁘게 하고자 했지만은 그걸 날마다 해도 또 부족한 것 그런 건 이제 사사로운 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의와 사은의 상거가 서로와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원봇이 말하기를 경원봇이 말하기를 경원봇이 말하기를 사 정설 자산지 용심 작차라 이것은 이것은 바로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한느냐 사산이 마음을 쓰는데 용심 착처 어그러진 곳 사산이 정치를 하는데 마음을 쓰며 잘못된 곳을 바로 뒤접해서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 자산은 고현이나 단이 굳이 성인지 학이다 자산은 뭐 어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만 성인의 학문을 알지 못하였다 굳이 성인지 학이다 시의로 그래서 유시내교 요예지 삼행하여 때로 그 내교 마음속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속으로 주고 받는 거죠 그리고 요예 그 명예를 알아서 서로 안으로 교통하고 또 명예를 요하는 그러한 사사로운 힘이 딱 터서 함행 그래서 이 불가범이라 그것을 가릴 수가 없었다 가리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맹자 명변지는 맹자 그것을 명백하게 변별한 것은 후이 입교해라 가르침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후이 입교 입교하기 입교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보죠 3장 맹자 고 재선왕 왈 5. 군지 시신이 여우 수족이면 즉, 신시군을 여우 복심하고 맹자께서 최선왕에게 호해서 말씀하시기를 분지지신이 임금이 신하 돌기를 여수족이면 손발과 같이 본다면 수족과 같이 한다면 내수족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즉 신시군을 신하가 임금 대하기를 여 복심하고 마치 복심과 같이하고 마치 폐와 심장과 같이하고 또 군지시군이 여 견마면 임금이 신하보기를 개나 마일같이 본다면 즉 신시군을 여 복인하고 신하들이 임금 보기를 마치 복인처럼 하고 복인처럼 한다는 것은 길 가는 사람처럼 여긴 되는 거예요 노인과 같은 의미예요 또 군지지신이 여토계면 즉 신시군을 여수수이다 군주가 신하보기를 흑과 직건불처럼 한다면 직건불 백자예요 흑과 건불처럼 여긴다면 신하는 인군보기를 원수처럼 보는 것이다 공시와의 선왕지 우신하 은혜 쇠박하야 공시 말하기를 그 재선왕이 우무신하 신하를 대우하는 것이 은혜와 예절이 쇠하고 밖에서 은혜 쇠박하야 지여석자 소진을 금일에 굳이 기망하리 그 어제 어제 나아간 바 어제 조종에 들어온 사람 그니까 어제 등명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여석자 소진을 금일 굳이 기망하리 전일에 그 등명한 자가 오늘 도망한 것을 알지 못한 것에 지여 이루어 쓰니 신하를 대우하는 은혜와 법도 예절이 쇠하고 밖에서 신하들이 어제 왔는데 오늘 없어진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즉 기여군신에 그 군신에 대해서 막연 무경이라 그 군신에 대해서 막연하여 공경함이 없었다 공경함이 없었다고 가위 말할 만한 것이다 그 군신에 대해서 막연하고 공경함이 없었다고 가위 이를 만하다 고로 그래서 맹자 고지자 하시니라 맹자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수족 복심은 수족과 복심은 상대 일체니 서로 한 몸과 같이 대한 것이니 서로 대하기를 일체로서 대한 것이란가요 의지지하라 그 은혜와 의가 정의가 지극한 것이다 군신간의 의리가 지극한 것이죠 은혜와 의리가 지극한 것이다 여견마죽 경천지나 마치 개와 말처럼 한다면 이것은 경천지 가벼이 여기고 천이 여기는 것이지만 영유 유환향지 은혜이다 그러나 오히려 유환향지은 환자 기를 환자요 기르다 기를 넣어주는 은혜가 그래도 있는 것이다 국인은 유언 노인이니 그 길 가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으니 온 무언 무덕다 원망도 없고 덕도 없을만한 것이다 원망할 것도 없고 또 운덕 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토개 즉 천답지 이의요 그 흙이나 직건불이라고 한 것 그 토개라고 한다면 이것은 천답지 이의요 밟을 뿐이요 밟을 체차 밟을 자체죠 그것을 밟을 뿐이요 또 삼예지 이의니 삼예 그것을 밟을 뿐이니 밟을 뿐이니 비천오지 우심이라 그 천하게 여기고 유효한 것이 또한 심한 것이다 또한 심한 것이다 구수지보호부력의호와 그 원수로 보답함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당연한 미래인 거예요 대주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사설은 특위선왕알입니다 이 설은 특별히 그 제선왕을 위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선왕을 위해서 말한 것이니 소위 유인지완야라 연유가 있어서 말한 말이다 연이라 그러나 신시보부는 그 신해가 신하의 인근에 대한 보답은 시군지 소시의 시군지 소시의 인근이 베푸는 바에 시군지 소시의 인근이 베푸는 것보다 신하가 인근이 베푸는 것보다 신하가 인근에게 보답하는 것은 한 등급 더 후하다는 거예요 신하가 인근이 베푸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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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충신이나 도자라면 무당 2차 작천이 마땅히 이것으로 작처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이렇게 작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기천하 무불 시저건보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천하 무불 시저건보 천하에 옳지 못한 인궁과 어버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교자나 충신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잘못 임금의 잘못은 바로 내 잘못이라고 여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적은 말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하나라도 옳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옳지 못한 부모는 없다. 그렇게 여기고 끝까지 효를 해서 크게 이룬 분이 바로 순임금이죠. 그러니까 순임금이 이렇게 최악의 가정에서도 효를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에 성질 수 없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교화했기 때문에 모든 자식들은 다 어떤 아버지든 간에 호도를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호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조화를 통해서 순임금이 세상을 안정시키고 그것이 후세에 전해져서 만세대요라고 칭송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는 무굴 시저 군부 천하에는 옳지 못한 부모와 인군이 없다. 호자와 충신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왕왈예의 부군유복 왕왈예의 위 부군유복하니 하여다야 사가위 보기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선왕이. 예에 보면은 위국은 유복하니 옛 인군을 위해서도 복이 있음. 옛 인군을 위해서도 복을 이민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라야 어떻게 해야 하가위 복이니까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위는 거성이니 하위지도 동이다. 아래에 나오면 위지의 위자도 하거성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의뢰왈. 의뢰왈. 이 도고군이 미절자 복 자체 가몰리라. 의뢰를 보면은 의뢰왈. 이도고군. 도로서 군자를 떠났지만 도가 안 말해서 인군을 떠나는 경우에요. 이도고군. 그런데 미절자 그 인연을 아직 끊지 않은 자 그 자는 복 자체 3월 3월의 자체복을 입는다 라고 하였으니 왕이 의 맹자지언 패심이라 그래서 이 제손왕이 맹자의 말을 의심한 것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맹자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인군을 떠난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인군을 볼 수 있느냐 맹자의 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로 2차례의 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 자체 할 때 음은 자다 음은 최다 자체라고 그러죠 상복의 거친 삼배인데 아랫당을 꼬매지 않은 걸 참최 의뢰에 보면 상복편에 의뢰상복편 전에 의뢰상복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가 위구구라야 대부가 옛 인구를 위해서 대부가 옛 인구를 위해서 하이복 자체음을 야오 어떻게 3월의 복을 잇는 것인가 자체 3월의 복을 잇는 것인가 대부 거군이나 대부가 인군을 떠났지만은 귀기종로나 그 종로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구를 떠났지만 종로에 돌아가 그래서 보로 복 자체 3월하니 그래서 자체 3월의 복을 잇는 것이니 언 여민 동야라 백성과 더불어 같음을 말하는 것이다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대부지이오이까 어떤 대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언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긴 인도 거군이 유 미저야라 그 오로서 인군을 떠났지만은 아직 끊지 않음을 그 인연을 끊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 대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군을 떠났지만 인군을 떠났지만 아직 그 인연을 완전히 끊지는 않은 그러한 대부를 말하는 것이다 주의 위상간 불종이면 그 주의 일기를 세 번 간호를 했는데 인군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대방어 교라 교회에서 추방되기를 기다린다 자기의 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추방되는 것을 기다린다 위절자는 아직 끊지 않았다 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장록 상류 여러 조화고 그 장록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조종의 반열에 아직 그 장록이 있고 장록이 아직 그 조종의 반열에서 완전히 제거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입에 유조이라 그 나라를 출입함에 나가고 들어오는데 그 나라에 알려야 함이 있다는 거예요 유조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직 미절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장록 자기가 아직 조종의 반열에 그냥 두고 들어오고 나갈 때 나라에 보고를 하는 그런 것이 아직 이도 거군이지만 고으로서 인군을 떠났지만은 그것이 바로 미절자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끊지는 않은 대북 그런 것에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범기네지민이 개 3채 3월이다 그 왕기 천리라고 그러죠 천리안의 백성들이 기네 백성들이 모두 인군이 돌아가면은 자채 3월이라 보고 유니되는 것이지 네 자채 3월 우좌하전의 운 또 좌하전의 말하기를 신위군 방삼년이라? 아니다 신은 백신하는 인군을 위에서 방삼년이라? 방상삼년이라고 한다. 이 모방전은 부모의 삼년상에 비결한다. 그것은 방상삼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하가 인근에 대해서 방상삼년으로 하는데 그것은 부모의 삼년상에 비결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밑에 세 줄 한 번 더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구운이 기운이저냐 그 옛 인문이 그 은혜가 이미 끊어지더라도 상타위기분유복 오히려 그 인근을 위해서 복이 있었으나 이미 끊어졌어도 오히려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름 전제지 분이 대지 여차라 그러나 그 선제인국에 대해서 대하기를 여차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응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집주의 또이 우운 왕의 맹자지연 대지입니다. 그래서 집주에서 이 때문에 왕이 그 제선왕이 맹자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의심한 까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집주에서 제선왕이 맹자의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의심한 까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왈 간행 원청하야 고택이 가오 미니요 유고이 거든 즉 즉 군이 타인 도지 출강하고 우선어 기 도항하며 고삼면 고삼면불급 연후에 고삼면불급 연후에 연후에 수기 전리 하나니 차지위 삼 유레온 이니 여차즉 위지 복 이니 말하기를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행 원청하야 간원이 행해지고 또 원청 말이 받아들여져서 보택 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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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강하고 그 인군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국경에 나가게 인도한다는거야 인도하기를 인도해서 국경에 나가게 하고 또 우선어 기소왕 그가 가는 곳에 그가 가는 곳에 먼저 기별을 해서 거삼년 불급 불반 거삼년 불반 연호에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그 뒤에야 돌아오지 않는 뒤에야 수기절리 하나니 그 땅과 그 후지와 주택을 관수하는거에요 땅과 그 집을 관수한다는거죠 관수하니 사지위 삼류레언이 이것을 일러서 세번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세번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여차적 위지 복인이다 이러한 것처럼 그를 위해서 복을 입어주는 것입니다 여차적 위지 복인이다 도지 출강은 도지 출강 그를 인도에서 그 경계까지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은 방 표략 야요 표략 노략질화의 표 노략질화의 양 표략 노략질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오 국정을 넘어가게 안내해 준다는 거죠 선호 이소왕은 그 가는 곳에 먼저 기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힘도 이어나야 그 어진 것을 그 어진 것을 칭찬 해서 그 사람이 어진다는 것을 칭찬해서 욕기 수용지라 욕기 수용지하라 그 거두어 쓰이고자 해서이다 그를 거두어서 그쪽에서 잘 쓰기를 바라는 것이란 3년 이후에 후기 별록 이거는 3년 떠난 지 3년이 지나서야 3년이 지나서야 그 별록과 이거 그 거주하는 그 집 이것을 환수 하는 것은 전차의 유망기기야 이보다 앞서서 이 전에 오히려 그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안에라도 다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란 제주보죠 제주보죠 주자와의 주자 말씀하시기를 유고이거는 연고가 있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유고이거는 비대의 소갱이 큰 의가 대의가 연계된 바가 아니니 불필시민지설이라 반드시 힘하다고 힘하게 하는 말은 아니다 연고가 있어서 떠난다는 것은 큰 대의가 연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힘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신지거국의 신하가 나라를 떠남에 기고는 비일단이나 그 연고는 한 가지 단서가 아니지만 단 석자에 다만 옛날에 간행원청이나 옛날에 그 간원이 행해지고 그 말한 것이 받다들여 졌지만 이 금야에 지금의 유고이 이 금야에 지금의 연고가 있어서 떠나는데 군우가리언 이면 인군이 또한 예를 더한다면 그렇죠 떠나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다 잘 뒤를 잘 돌봐준다면 예를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즉 구둑불 위지 복이라 그를 위해서 복을 잊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구둑불 위지 복 악의지 거연이 흔지 악의 임명 연나라 장군 인데 그 사람이 연나라를 떠날 때와 가깝다 연나라를 떠날 때와 가깝다 연나라를 떠날 때와 다시 후회하고 사죄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로 들었어요 경원봇이 말하기를 도지 출강은 잘 인도에서 국경까지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소위 진 방위지도요 방위의 도를 가하는 것이오 그래서 잘 이렇게 나가게 한다는 거죠 어 제아자지 경 선어 기소왕 그 내가 있는 그 경계에서 제아지경 내가 있는 그 경계에서 선어 기소왕 그가 가는 바에 먼저 기별한다는 것 그것은 소위 위비 록사지 지역 소왕지 북 그가 가려고 하는 나라 소왕지 북 그가 가려고 하는 나라 하는 가는 바에 그 나라에서 녹 녹 사지 지 그 복록을 받는 벼슬의 지위를 얻고자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별을 이런 사람이 당신 내 나라에 간다 라고 기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 3년 불반 연후에 숙이 저위리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돌아오지 않은 연후에 그 전리를 선수한다는 것 그것은 소위 시 무엇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권권 충망지 은 권권 권권은 아주 정성스러운 모양이죠 항상 마음에 있지 않고 그를 충망 잘 되기를 바라기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은혜와 의리를 보여준 것이다 은혜와 은혜 이 말하기를 상봉 육이 말하기를 간은 실패사여 간 가난은 간어는 이것은 삿된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예요 원시 진선이라 원은 말하는 원이 말씀 원자 이것은 진선 선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간행원칙 간언이 행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말이 그 말하는 것이 간언이 행해지고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짐에도 연고가 있어서 떠나게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여하 우유고이 거이까 어찌해서 또한 연고가 있어 떠나는 것입니까 간언하는 말이 행해지고 그 진언하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데도 연고가 있어서 떠나게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왈 왈 여 부자 제 북에 도 비 불행이나 마치 부자께서 그 나라에 계실 때 이건 이제 공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께서 그 노나라에 계실 때 도비 불행이나 도가 행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도비 불행 병고하시니 다만 그 여자 악사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해서 그 제 나라에서 여자 악사들을 해유하려고 보냈죠 노나라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인궁이 그 악사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빠지는 것을 보고 변거 바로 문득 떠나신 것과 같은 갓다리고 그러니 간행원청은 간원이 행해지고 그 원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진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시평일 열차여 이것은 평일의 이와 같았던 것이고 역유 우연 우론 불합이 거니라 또한 우연한 의론이 불합이고 그 합하지 못함이 있어서 우연히 의론이 합치되지 않음이 있어서 더 떠나신 것이다 이렇게도 공자님이 예를 들어서 꼭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우연히 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리에 안 맞을 때는 떠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도 거군 그것을 얘기한거죠 물론 여기까지 보죠 rain 욕